공룡! 뭐지? 파크모 텔레포트 해! 독일 랜선이야. 이거 뭐야, 내껄려. 혹시 저것 때문인가요? 네, 저것 때문이 맞는 것 같고요. 공룡, 내가 이거 몇 마리인지 맞추면 내가 치킨 사줄게. 와, 소리 봐. 몇 마리인지 맞추면 내가 치킨 사줄게. 와, 이게 몇 마리야? 500마리? 땡! 튕겼어. 쟤도 왜 튕겨? 틀렸습니다. 끝났어요. 아, 뭐예요? 보고 맞춰도 내가 치킨 사줄게. 아, 그래? 아, 오케이. 자, 3, 2, 1! 오, 뭐야, 이거? 와, 겁나 이뻐! 겁나 화려한데? 와, 달려줘. 와, 달려줘. 겁나 이뻐! 야, 너는 게임 모드로 봐서 그렇지만 야, 나는 좀 징그러워. 얘네들 다 나한테 달려줘. 야, 렉 걸려. 야, 나도 좀 보여줘. 나 이거 렉 걸려. 야, 우리 동길이 튕긴다, 야. 너는 그 영상으로 봐라야. 와, 대박이다. 우와, 얘네를 뒤집는 거 봐. 우와! 아, 이게 별 침을 쏘는 건가? 어. 공룡한테 혹시 몰라서 그거 저항 걸어놨어. 아, 저항 걸어놨어? 아, 아니야. 불지 마세요. 불지 마세요. 불지 마세요. 물로 튀어. 야, 한 마디도 빠져 없이 다 공룡 쫓아가는 거야? 일단 나 물에 들어가야 돼. 얘 일렬 횡대로 쫓아오는 거 보소. 얘네를 왜 이렇게 오는 거야? 몰라? 공룡 상태가 좀 이상해. 공룡 이거 좀 이상해. 공룡 이거 좀 이상해. 야, 근데 이들 물에 다 들어오는데? 원래 이런 거. 야, 얘네들 왜 물에 들어가냐? 야! 야, 벌이 물에 들어가면 어떡해? 내가 알고 있는 그 벌 대처 방법이랑 좀 다른데? 공룡한테 게임벌이 좀 퍼지면 렉 좀 풀릴 거야. 와, 대박. 그리고 다시 어그로를 끕니다. 다시 렉컬리셔라. 야, 시간을 멈추는 해. 시간을 멈추는 해. 700마리였는데 500마리로 줄일게. 와, 이거 내려가는 건 대박이다. 와, 쏟아지는 거 봐. 잠깐이다. 공룡 도망쳐. 얘네 짱 느려, 버접들. 야, 물로 따라와라. 나의 전장으로 초대한다. 공룡 이거 이상해. 멈췄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멈췄. 공룡 이거 이상해. 시간을 돌리는 힘. 시간을 멈추는 힘. 아, 좀 제발 그만 좀 틀려줘. 시간을 멈추는 힘. 시간을 돌리는 힘. 계속 튀겨. 야, 나 벌침 맞은 거 봐. 벌침 맞은 거 봐. 야, 이 정도 꿀벌침은 이 정도 맞으면 죽을 거 같은데. 말벌 보다가. 쇼크샤 할게, 쇼크샤 할게. 쇼크샤 할게. 이거 내가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오, 뭐야. 파크버스 안 쪘다. 아, 진짜. 뭐야, 이거 벌분수야? 오, 왜 쪄는데? 와, 근데 튕겨져 나오는 거 봐. 예술작품 같아. 나도 보여줘. 벌분수. 와, 우와. 야, 위아래로 퍼지는 거 봐. 대박이다. 완전 이쁜데? 야, 벌 날아다니는 경로가 진짜 이쁜데?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예술 같은 거. 아까 뭐, 너 탱겼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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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놀이. 불꽃놀이. 그래서 공룡. 응. 틀렸어. 700마리였어. 어. 어. 벌. 나는 하나도 못 봤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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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